안녕하세요. 야이로아트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초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벌 이제 마지막 단계의 그 과정인데요. 항상 밑에 다 했다고 해서 그 위에 계속 올리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다시 어둠 부분을 잡고 또 과정을 또 밟고 점점 세부 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처음에 초벌 할 때도 처음에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고 면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벌 할 때도 다시 그림자를 잡고 다시 그 위에 면 분할을 또 하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점점 세부 묘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앞전에 했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단계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는지 그리고 또 그림자는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둠 부분들은 올리브 그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울트라 마린 블루 또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죠. 번텀보도 물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써서 지금 쓰는 붓은 좀 부드럽고 달력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그림자 부분을 잡는데요. 이 그림자를 잡을 때 여기서 분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명도 대비를 줍니다. 명도 대비를 주면서 또 명도 대비를 줘야지 그 위에 채도 대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관계 정리가 있다면 나무와 나무 사이, 풀과 풀 사이, 그리고 언덕과 또 다른 개체들의 주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원건 대비가 있고 또 명도 대비가 있고 채도 대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처음에 앞에 있던 덩어리들 저번에 면분화를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바깥쪽에 있는 어둠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뭉쳐있던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를 하게 되면 또 분리를 또 하면서 구체화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언덕 주변에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것이 조금씩 묘사가 들어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정돈을 하듯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들에 약간 지표가 평편한 부분들, 터치 그리고 뒤에 있는 사물과 앞에 있는 사물을 잘 관찰을 해보면 붓의 터치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영되는 이 부분들 물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자연적인 그런 나무들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또 산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물에 비치는 것은 한 톤에서 두 톤 정도 기울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반영되는 이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톤 낮춰서 약간 낮춘다는 말은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물과 사물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빛을 넣음으로써 하나의 공간감을 이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은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간의 확장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주한점이 있습니다. 평면에서 우리가 캔버스가 평면이잖아요. 이것을 여러 가지 기법 즉 말하자면 공간 기법 그 다음에 원금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큰 공간을 그 안에 어떻게 담는 것이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곳과 내가 위치해 있는 풍경을 바라봤을 때 멀리 있는 부분과 내가 있는 곳에 그리 차이가 있죠. 이 그리적인 부분에서 색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림에 깊이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도 천천히 칠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밑에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금방 칠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밑에 있는 젖어있는 물감과 지금 막 칠하고자 하는 이런 하늘 색깔들이 서로가 겹쳐서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큰 붓을 사용하고 좀 더 사물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은 붓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주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려 있는 그 반영이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칠하고 있는 하늘이 반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영되는 이 성질을 통해서 톤이 한 톤 떨어지면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붓을 사용해서 경계를 이루는 것을 표현해 나가면서 뒤에 구멍도 좀 뚫고 또 나무 사이에 나무가지 사이에 뒤에 공간이 생기고 또 뒤에 있는 풍경들이라든지 이것을 조금씩 표현해 나가면서 공간감을 잡아내 주는 거죠. 뒤에 있는 산이라든지 하늘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나무와 차이를 주면서 대비를 주면서 전체적인 공간을 확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물에 비치는 부분들은 저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온이라든지 날씨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것인가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인가 해는 쨍쨍한가 이것은 물에 대한 부분들이 파장에 의해서 반영되는 물질이 얼마만큼 흩어지느냐에 따라서 아 바람이 부는거나 불지 않는구나 그리고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표면이 깨끗하구나 굉장히 맑고 청명하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관객의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는 형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야외 스케치를 간다든지 집에서 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얼마든지 표현에 자유롭게 내가 날씨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뒤에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었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가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여기서 가지를 그릴 때는 우선은 큰 중간에 있는 뼈대를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점을 하고요. 이것이 이 나무가 길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그것을 잘 보고 심듯이 우선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붓은 굉장히 가볍게 짚고 그 다음에 뒤에 아직 전체적으로 덜 말랐기 때문에 약간 묽게 해서 붓의 끝에 물감을 많이 묻혀가지고 가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밀하게 힘을 준다든지 읽으면 뭉개지게 되겠죠.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됐다면 밑에 반영되는 것도 같이 짝을 이루듯이 데칼코마니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약간의 물의 특징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물이라는 그 느낌이 그래도 흐른다는 느낌이 있죠. 이럴 때는 위에 나무가 보여지는 것을 물에서 빛이 있을 때는 약간 흔들어 주면서 물에 대한 표면이 약간 특징을 잡아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반영도 다 됐고 그리고 비치는 것도 다 됐고 물의 색상으로 다 됐다면 이제 물 표면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빛 받는 분의 반짝이 미래라든지 지금 굉장히 날씨가 맑죠. 이런 부분들은 톡톡톡톡 주면서 마무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마무리 과정이고요. 자, 붓 끝을 작은 걸로 해서 앞에 있는 풀들 풀들을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언덕에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떤 관계를 정리해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더 더 자세하게 사물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무리 중요합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예로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